배우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문을 박차고 탁 들어갔죠. 거기서 그렇게 춤을 배우시고 드라마의 캐스팅이 되셨다면서요. 춤 때문에. 네네. 김선아 씨 그 여인의 향기에. 네.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화 아르헨티나 탱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르헨티나 탱고를 출 수 있는 연기자가 몇 안 됐습니다. 작가 PD가 벌써 저를 만나러 왔어요. 처음은. 항상 뭐 중간 트입이거나 끝물의 트입이거나. 아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.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. 그래서 탱고 부문은 제가 자문 위험으로. 그러면서 1회부터 끝까지 제가 출발하고. 다 같이 던! 이모 이거 벌금 대낮에 괜찮겠습니까? 네. 저 이거 또 안 볼 수 없거든요. 쌀쌀 기본 배우 기획을 잘까. 아 쌀쌀. 아 쌀쌀. 근데 쌀쌀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. 네. 아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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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너 선생님. 파트너 선생님. 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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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. 우와. 한강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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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에 인우가 살았네. 어우. 이야. 한강에서. 바로 나온 것 같은데. 너무 이렇게 자꾸 좋아하잖아요. 아니 그냥 궁금하잖아요. 파이팅. 파이팅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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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rity! 자아! 제가 잊지 않고 어묵을ушка, 이건 경기와의 두 번째 조금은 바로 여 또 몸이 오오오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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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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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사야 살사 이거 저번에는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럼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? 죽게 하면 사실 해야 돼 혹시 실례지만 결혼은?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? 오우 와우 아 근데 김강규 씨는 어때요? 워낙 뭐 이제 키가 많으셔가지고요 너무 리듬감 있게 음악을 해석하세요 몸으로 네 그런 거 말고 어떠시냐고 남자로서 멋지죠 네 멋집니다 아주 좋으네요 살삼하고 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까? 저도 탱고 하고 있고요 플라멩고 탱고 플라멩고 다 봐야 되는데 탱고 아브라소 정도만 보여줄까요? 어 그러니까 탱고는 이렇게 너무 바짝 붙는 춤이라 오우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게 탱고야? 네 이게 탱고야? 이렇게 탱고 속으로 걸으시면 돼요. 아 이렇게 밀리고. SONY Grace. 나는 장동근에도MP라고 들 그날이 올 거 같아. 최근에 로봇스토리 이름 얘기해도 돼요? 우와 좋아요. 재판에 3년 걸렸어요. 나는 난림.